캐나다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연기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다른 나라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요? 네,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대기질 경보인 코드퍼플을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 공기질 지수가 건강에 매우 해로운 단계까지 이른 건데요. 뿌연 연기와 짙은 연무로 뉴욕과 필라델피아 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일부 결항하고 메이저리그 등 각종 스포츠 경기와 실외 행사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연기는 미국 등 같은 북미 지역뿐 아니라 대서양 건너 유럽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 당분간 대기질 악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캐나다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연기와 미세먼지는 무엇보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심각한 대기오염 속에 워싱턴 DC 주민 상당수가 인후염과 콧물 증상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보단계 코드퍼플의 경우 건강한 사람도 해로운 공기질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N95 종류 등 방역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 잠시만 노출돼도 몸에 염증이 날 수 있고 염증이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한 만큼 현지 동포들과 여행객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